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새해 단독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이 국내 언론을 어디하고 단독 인터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들은 첫 번째 단독 인터뷰를 오마이뉴스 이런 데하고 한 대통령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단체로 기자들 10명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5개 사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조선일보 딱 하나 와라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이런 편집국 주요 간부들이 함께 가서 대통령과 대통령도 여기 배석을 청와대 참모도를 쫙 같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아주 공을 들이고 연구를 많이 해서 참모들과 대통령이 함께 와서 인터뷰를 한 거고 조선일보에서도 편집국의 핵심 간부가 5명이 함께 나간 겁니다. 더더군다나 주용중 편집국장 그 다음에 정우상 정치부장 이 두 사람은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그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편집국 간부가 두 사람 이제 앞장섰던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꽤 긴 내용인데요.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인터뷰 내용은 어느 한 글자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말들은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는 말들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정치를 해보니 정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느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치화된 나라에서 어떤 조직이든지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검찰에 있으면서 정치를 많이 받고 간접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도회시하고 여기서 멀어지면 정치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무엇이냐? 라고 정치부 기자만 20년 30년 이상 했던 편집국 간부가 물어보자 이제 정치 시작한 지 1년 남짓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국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윤석열다움, 대통령다움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석열다움과 대통령다움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윤석열다움이라고 할 때는 제가 검사로 있을 때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검사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대통령다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검사다움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든 말든 검사는 오로지 불법을 저지른 자를 색출하고 그에게 적당한 합당한 적절한 죄를 묻는 것 이게 검사다.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을 보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본다. 대통령이란 뭐냐? 국민이 든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든든하다. 우리에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유하는 국가다. 김정은 네가 핵을 보유했어. 우리는 윤석열을 보유했어. 이런 든든함. 새해의 개각이 있을 것인가 혹은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과거에 정치 구단 출신들의 대통령이 해왔던 것처럼 아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으니 국면 전환용으로 그래 이번에 장관을 한 5명쯤 개각하기로 하지 청와대 참모들도 한 3명쯤 바꾸기로 하지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혹은 야당과의 어떤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인사는 안 한다. 나는 그런 인사는 안 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달에 많은 언론들이 이런 추측을 해왔었습니다. 뭐냐면 해가 바뀌고 나면 어쩌면 중폭의 개각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실도 한 3분의 1쯤 개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개각 인사는 없다. 어떤 실무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뭐 이런 뜻이겠지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잘 지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경찰국 같은 예산안을 받아주면 야당에서 원하는 지역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도어스태핑 중단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어스태핑이라는 게 대통령과 젊은 기자들이 힘을 합쳐서 대국민 소통을 잘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협조 체제가 잘 안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슬리퍼 찍찍 끌고 나온 그 모 방송 기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 가로열고 닫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질문을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올해 3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3월 8일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두 달 뒤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습니다. 이 당대표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내년 2024년 총선의 향배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 당에서는 윤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결국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가장 잘 할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당대표하고 함께하고 싶다.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회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는가요? 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다 윤해권 아니겠는가? 그 사람이 윤심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당대표로서 한동훈 장관은 어떠냐고 대통령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답.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웃었답니다. 대통령도 웃고 질문을 던진 조선일보 간부들도 웃었답니다. 한동훈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읍디다. 이게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대답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를 원하면 내가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가 되는 길을 지지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은 나중에 달리 쓰일 제목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에 나가는 것은 내가 만류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주십시오. 또 물었습니다. 윤핵관은 진짜로 없습니까? 지난번에 윤핵관 4인방 그래서 대통령실로 대통령 관자로 따로 초청해서 저녁도 먹었다면서요. 장재원, 권성동, 윤환홍, 이철규, 부부동반으로 열 사람이 함께 만찬도 했다면서요. 윤핵관 정말로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정치에서 핵심 관계자라는 말은 결국 어떤 지위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말 같습니다. 대통령 참모 중 누구를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집에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리더군요. 그래서 윤핵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중대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개헌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것도 역시 1년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은 선거구 별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선거구 별로 두 명도 뽑고 또 선거구가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세 명도 뽑고 네 명도 뽑고 인구 미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대 선거구제입니다. 딱 한 명만 뽑는 것은 소선거구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 2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이 253명 그다음에 47명은 비례대표 그래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도록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소선거구제로 해서 선거구에서 딱 한 명만 뽑으니까 지역적으로 양극화 세대적으로 양극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찍기우는 그런 결과가 매번 나오고 마는데 그러지 말고 두 명 뽑자 그래서 광주 광역시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한 명 나오고 국민의힘도 한 명 나오고 대구에서 국민의힘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도 나오고 이렇게 좀 해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하자는 제안인 셈인데요.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소선거구제도 됐고 중대선거구제도 됐고 100명으로 줄여요. 100명으로 이런 의견도 많으십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두 명, 세 명, 네 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느냐 이것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제 이게 과거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찾아본 바로는 개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1조 1항에 보면 공직선거법 21조 1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선거구별로 한 명만 뽑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구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선거구별로 한 명만 뽑는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두 명 이상 뽑는다. 이렇게 바꾸자는 것이지요. 공직선거법 21조 1항을. 한 명만 뽑는다 해서 한 명만 뽑는다 해서 두 명 이상 이렇게 바꾸면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겁니다. 두 명을 뽑는다 하면 중선거구제가 되고 두 명 이상을 뽑는다 그러면 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쪽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성렬 대통령의 대답입니다.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얘기다. 그냥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수사가 하나도 없다. 다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수사들이다. 만약에 지금까지 수사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포를 하겠는가. 다음 질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것이겠지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사는 제가 언급할 일도 아니고 또 처에 대한 일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취임 후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대답입니다. 선거 때는 당선되면 영부인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에 보니까 배우자가 할 일이 적지 않더군요.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 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서 고단해하면서 지쳐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